코블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케이크 맛집 쇼토의 다양한 디저트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원래는 이 작은 쇼토를 6개 맛별로 주문했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두 가지 맛이 누락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직원분께서 잘못 챙겨주신 것 같아요 아쉽지만 이대로 먹어보겠습니다 메뉴 이름은 순서대로 체리하프, 초코 딸기하프가 있고요 밑에는 초코 딸기 쇼토, 딸기 쇼토, 피스타치오 딸기 쇼토, 체리 쇼토가 있습니다 음료는 아직 커피가 안 와서 오늘도 로이보스티를 마셔볼게요 그럼 잘 먹겠습니다 음료는 조금씩 쇼토가 더 많이 먹으니 또는 물에 넣고 이렇게 한 점이 더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물에 넣고 이렇게 많이 먹었으면 상태로 너무 맛있게 먹었고 이렇게 뱃어버린다 그냥 내가 더 먹는 거 없으면 더 맛있게 먹었으면 더 맛있을 것 같은데 더 맛있게 먹었으면 너무 맛있다 계란? 너무 맛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영상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영상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또한 이곳에 있는 장소에서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꼭 필요한 곳에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정말 큰 곳으로 편집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죠. छूण 끝! 아아... ㅂㅂ ㅂㅂ ㅇ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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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다 골고루 너무 맛있다 밀가루 고구마 너무 맛있다 고춧가루 주먹밥 오일이 정말 맛있었어요 들어서 먹으러 먹으러 왔어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너무 맛있었어요 방금 먹으러 왔어요 음... 먹으러 왔는데 먹으러 왔어요 물을 먹으러 왔어요 먹으러 왔어요 먹으러 왔어요 먹으러 왔어요 먹으러 왔어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맛있다 고추냉이 치즈 computers Davidson 바삭바삭 너무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는데 약간 짠 먹으면 더 세진 넣었어요 중간에 라면을 먹으면 뭔가 더 잘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진짜 맛있게 잘 먹었네요 진짜 맛있게 잘 먹었어요 진짜 맛있게 잘 먹었네요 진짜 맛있게 잘 먹었거든요 진짜 맛있어서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미니덨t 미니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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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 사는 자는 아직 꼬르지 못한 게 없어보니까 어디에 있는지 과자 찹찹삭 너무 맛있어서 맛있었어요 그리고 다음은 너무 맛있네요 다시 한 번 더 먹어보는다 싱싱하게 먹어서 왜냐고, 안 먹어야지 이번엔 달콤한 식감 달콤한 식감이 넣어 달콤한 식감 여러분 오늘도 나무나무 잘 먹었고요 다음에 더 맛있게 만나요 안녕 안녕